대중명품 전략 글로벌을 향해 나아가는 애터미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폴 현지 법인 오픈 2016년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법인을 오픈하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성장하며 총 1,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멕시코, 베트남, 태국 법인을 오픈할 예정이어서 동남아시아는 물론 남미까지 뻗어가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 기업이 되겠다는 경영 목표의 실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애터미의 성장 비결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명품 전략, 메스티지입니다 대중명품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애터미만의 제품 철학입니다 회원 직접 판매로 유통의 거품을 빼고 회사 운영의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면도칼 경영 방식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 회 모임이 동정업계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애터미 스킨케어 식스 시스템 역시 2년 연속 매출 1위의 화장품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중명품을 만드는 최고의 전략은 정직입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애터미의 제품들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양한 지표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제 더 많은 곳, 더 많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으로 시작한 애터미의 제품 범주는 식품, 리빙, 패션, 가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계 어디서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조건을 갖춘 제품을 찾아내어 전세계에 공급하는 GSGS 전략으로 국가와 인종의 경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다채롭게 할 것입니다 애터미 성공 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라인과 스폰서 또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리더간에 부담이 되는 경쟁 대신 재심 압력의 공생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애터미만의 연합 성공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균형 잡힌 삶 속에 고객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애터미에는 3대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 중심의 문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고객과 회사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동반 성장의 문화 애터미는 협력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사가 오로지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동반 성장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의 문화 직원과 회원들에게도 나눔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애터미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통해 애터미를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윤리의식을 지닌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고 있으며 경영자가 앞장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공급하는 소비자 위주의 유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애터미는 글로벌 유통 허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 애터미와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성공을 실현하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센터에 대해